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66페이지 세관 통과하기 세관은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엄마 갖다 주려고 몰래 산 구두랑 삼촌 갖다 주려고 산 몰래 산 시계랑 언니 갖다 주려고 산 몰래 산 백이랑 뭘 몰래 사요 그냥 샀지 그냥 산 그냥 사서 몰래 가지고 오는 백이랑 다 걸려요. 거짓대요. 아 그렇구나. 실제로 저는 쇼핑하고 나서 뭐 이렇게 비싼 거를 안 사서 그런가 별로 그런 느낌을 가졌던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쇼핑하고 나면 분명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신고할 물건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declare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오등은 자의 아 조선은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아하 선언 그러면 자 미스터 선 선언하시죠?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I hereby declare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하는 바 네 저는 싼 것만 샀어요 그렇죠 돈이 없거든 Declare 맞아요. 그렇게 선언하다라고 할 때도 사용하고요. 아니면 정말 이 세관에서 신고하는 거 일 때 사용하는 Anything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Do you have anything? 무엇이라도 있나요? Do you have anything? Anything은 anything인데 선언할 anything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Anything to declare?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Anything to declare가 있나요?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이 표현 외에도요 세부 항목들이 서류에는 쭉 나열되어 있죠? 맞아요. 세관 신고서에서는 뭐 미화로 얼마 이상의 현차를 가지고 있나요? 맞아요. 뭐 1리터 이상의 수를 가지고 있나요? 1리터 이상의 수를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를 갖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쫙 있는데 편한 건요 죄다 no에 체크하면 되죠? 그렇죠. 노노노노노노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우리말로도 같이 제공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가지고 들어올 때 신경 써서 안 가지고 들어오거나 뭐 혹은 신고할 항목들을 챙겨놓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할 항목들을 챙겨놨다가 신고하고 들어와요? 그렇죠. 아예 못 들어오는 수가 있죠? 그렇죠. 저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왜 그걸 노노노노로 찍으면 되게 해놨을까? 저 같으면은 노노, 예스, 예스, 노, 예스, 노 라고 해야 답이 되게. 아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읽고 답을 하니까. 그렇죠. 사실 그거 안 읽어보죠. 아마 한두 번 나갔다 올 땐 읽어보고요. 세 번째부터는 무조건 노죠. 근데 아마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민원 처리하느라고 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실수로 예스라고 했으면 분명히 잡아야 되죠. 근데 잡아갔는데 알고 보니 잘못 읽었으니 돌려보내야 되니까. 쓸모없는 인력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아무것도 저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신고할 건 없는데요. No, nothing. 없어요. 자,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갑자기 가방을 열어보세요. 가방 안에 뭐가 있죠? Open your bag, please. What's in the bag? Open your bag, please. 열어주세요. Open your bag, please. What is in the bag? What's in this bag? What is in this bag? What's in this bag? 맥 안에 뭐가 있죠? What's in this bag? 이게 여행을 가는 중이라면 다행이죠. 네. 그 안에 칫솔이랑 속옷이랑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는 길이라면 완전 작살이죠. 입던 옷, 안 입던 옷 다 섞여서 구겨넣어 놨는데. 아,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자, 보라고 봐 하면서 막 풀어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싸우면 되는데 갈 때 열어보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정말 짜증날 것 같은데요.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면. 그러네요. Just my personal items. 화를 내면서 얘기하겠죠? Just my personal items. Personal items. 그냥 제 개인적인 물건재요. It's my personal items. Personal items예요. 신고할 거리가 있는 경우 Yes, I have. 그러면요. 세관 신고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Please show me the customs declaration form. Customs declaration form. 그렇죠. 세관 신고서 그냥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세관 신고서. 네. 뭐 여기서 보여달라고 할 게 당연히 세관 신고서겠죠. 뭐 여권 보여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틈틈이 볼펜을 빌려서 작성하게 되는 양대 서류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 중에 하나는 출입국 신고서고요. 나머지 하나는 세관 신고서죠. 맞아요. 출입국 신고서는 내가 통과하는 거고요. 세관 신고서는 짐이 통과하는 거고요. 맞아요. Customs는 세관이라는 뜻이고요. Declaration는 선언이라는 뜻이고요. Form은 서류죠. 그래서 Please show me the customs declaration form. 맞아요.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No, nothing. Open your bag, please. What's in this bag? Just my personal items.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Yes, I have. Okay. Please show me the customs declaration form. Please show me the customs declaration form. Please show me the customs declaration form.